여기 부모님 누구예요 부모님 나아주세요 부모님 어느 분이 서른도 씹니다 서른도 씹니다 서른도 씹니다 서른도 씹니다 이현우 씨인 줄 알았고요 여기 부모님이시죠 사진 네 누구세요 주인공 나아주세요 아니 여기 사진 내신 부모님 안계세요 아무도 안계십니까 우리 가수분 아버님 사진을 내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죠 그럼 여기부터 보죠 이덕진 씨 아버님 아버님이시고 어머님이시고 어머님 근데 김민정 씨라 잡았어요 두 분 다 틀리셨고 서른도 씨 아버님이 아니시죠 아니 아니에요 서른도 어머님이 열 쪽이고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 아버님 아들 없으세요 딸인가 이게 웬일이니까 닿아주실겁니다 누구예요 김민정 씨에요 이 아버님이신 분 뒤에서 주무셨습니까 김민정 씨 지금 이분이 어떻게 된거예요 네 아버님 사진 맞아요 자기 아버지 사진 여다 덜어놓고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아버님이 여기 나와 계시지 네 그러면 일단 다 틀리셨고 맞죠 우리 저 청팀에서 한 분을 맞추셨기 때문에 저도 부럽지 않았어요 청팀 백팀의 부모님 사진은 1대1이에요 1대1 아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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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다 틀렸어요 첫 팀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네 한 분 때 맞춰줬군요 아 저 김민정 씨가 안 나오셔서 이게 웬 방송사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참 생방송의 위험함이 이론되어 있는데 네 참 김민정 씨가